안녕하세요 김진현 입니다 오늘은 우리 10편 55편 마음이 아플 때 부르는 나의 노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5편에 그 5절 말씀 보면은 리비야히르란 말이잖아요 리비야히르 배키르보 키르비 하는 건데 이거는 아마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가장 아플 때 부르는 노래 중에 이 운디드 하는 거죠 그리브워스 페인 이거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이런 부르는 나의 노래 슬픔이 나를 찾아왔을 때 부르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때로는 댄스 춤추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춤은 사람이 약간 정신 나가서 춤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춤이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미친 사람들 보면 막 춤추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왜 미치냐 마음이 너무 아파 가지고 춤을 추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댄스는 심화 또는 길로에서 나오는 춤은 아니다 하는 거죠 리비야히르베 키르비 여기에 이제 내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이 아플 때 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 이제 부르는 나의 노래 이렇게 제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음이 아플 때 어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말로 먼저 보면서 구도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들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딱 한 손에 잡는 구도를 잘 잡아야만 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마음이 심이 아파하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루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하는 게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완전히 막 공포가 덮어 가지고 나를 떨림과 두려움 속으로 막 밀어 넣을 때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음이 약히르되가지고 칼로 찔리는 것처럼 칼로 이제 살을 도리는 것처럼 약히르되었을 때 마음이 아주 아프잖아요 그래서 또 주변에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 공포가 나를 덮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여기 보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했잖아요 첫째로 이 시편은 뭐냐면 광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사람이 낯이 없는 곳으로 두려움이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 것 또는 도망간다기보다는 또 광야에 가서 혼자 휴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멀리 가는데 그거를 이 시편은 나의 피난처로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광야에 머무르는 것 광야로 또 피난처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독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가 날개가 있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 말은 결국은 거꾸로 말하면 날개가 없기 때문에 날아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었고 첫 번째는 날개를 가지고 피하는 것 그게 첫 번째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내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플 때는 기도를 하는 횟수를 늘려야 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생한다 하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천일 작전 기도할 때 해 뜰 때 해 질 때 정오 이렇게 세 번 작전 기도를 하고 요즘도 금식 기도하는 보면 유대인들은 해 질 때 해 뜰 때 그 다음에 정오에 근심하여 하고 탄식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22절에 모든 것을 짐을 요하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알아가지 않는다 짐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마음에 막 슬픔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이 아플 때 그때는 때로는 그 짐을 하나님께로 그냥 맡겨버리면 또 내가 내 손에 잡아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 보다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아시고 마음이 아플 때 슬프다 그럴 때는 첫째는 광야로 또 사람들이 옆에서 막 말하지 않는 길을 시끄럽게 하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첫째는 쉬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짐을 요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맡기고 그냥 믿음대로 되라 네가 믿음대로 되라 그 다음에 좋은 믿음이 될 대로 되라거든요 될 대로 가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이외로 또 잘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재미있는 하나님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어를 쭉 보면은 내용을 대충은 파악할 수가 있을 거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55절 55편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장이죠 네 만화책 비누기노트 비누기노트 그죠 느기노트라는 건 느기옷 하는 건 이거는 이제 현악기록 같아요 마스키일 레 다윗 다윗의 마스키일 다윗이 지혜롭게 하는 말 사카라가 지혜를 준다 그러면 동사에서 맨 명사화 되기 때문에 다윗이 지혜를 준다 다윗의 현악기를 맞춘 노래인데 이 노래가 마스키일 우리를 지혜를 주기 위한 거다 이 욕기, 시편, 자문, 전도, 아가 이 다섯 가지의 책을 지혜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한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거기에 맞는 합당한 지혜를 주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죠 하아찌나 엘로힘 하나님 테필라티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기기울여 주십시오 히필이죠 기울이십시오 베알티트 알람 미트 히나티 내가 강구할 때 숨지 마십시오 미트 히나티 이거는 나의 강구 중에 또는 나의 강구로부터 숨지 말아달라 그런 표현이 되겠죠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리면은 우리 인생은 그냥 햇볕 없는 빛이 없는 하늘하고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르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요 3절 말씀 보면은 하크시리발리 베 아나니 아리드 베 시히 베 아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사르 하크시리바 구피소서 리 내게 아네니 이건 많이 나오죠 응답하소서 아네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아리드 내가 슬퍼합니다 르드는 슬퍼서 우는 거예요 내가 울면서 베 시히 근심으로 울고 있고 베 아히마 내가 지금 소리를 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히마라는 건요 소리 내면서 우는 거예요 그냥 우는 거 눈물을 그냥 흘리는 게 고함 지르면서 울 정도의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울어요? 저 미코르 때문이다 미코르 미코르 오에비 미푸네이 아카트 그러세요 아카트 라샤 원수의 소리 때문에 원수의 소리는 뭐죠? 악인의 악인이 압제하는 악인의 압제 앞으로부터 원수의 소리가 막 나오기 때문이다 악인은 날 압제하면서 면박을 주면서 큰 소리를 하죠 라샤 키 야미투 알라이 아벤 우베아프 이스트 에스테무니 이스테무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악인들이 막 죄악을 내게 더 더 하고 있고 그리고 분노 속에서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스테무니 하는 이거죠 나를 극도로 미워하는 이거 보자 극도로 미워하고 반대편에 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기 이제 여기 핵심이거든요 리비아 힐 리비아 힐 베키르비 베 에이모트 에이모트 마하베트 나팔루 알라이브 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내 속에서 심장이 속이 비어져 베어서 아픈 거 하이를 갖고 그 다음에 에이모트 에이마 위험이 마베트 사망의 위험이 나팔루 내게 떨어졌습니다 알라이 그죠? 나팔루 알라이 내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르아 발라드 야보 비 두려움과 떨림 이거 같이 나옵니다 이르아 바 라 이거는 많이 나오면 두려움과 떨림 그 핸디아 디스로서 이거는 인자심과 선하심이 같이 나오듯이 자주 나오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야보 비 이것들이 나에게 이르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바 테카세니 팔라 쭈트 공포가 나를 덮었습니다 카사는요 테 카세니 이니까 피해랭이죠 점 두개니까 테 카세니 하면 여기 보면 점이 두개죠 이런거 피해랭이죠 한개짜리는 평동사 두개짜리는 강조동사 계속 외우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전히 나를 지금 내가 아주 공경하게 어려운 일에 서 있는가 바우 마르 내가 말했다 미 이 텐 리 누가 나에게 주랴 무엇을 에페르 날개를 주냐 카 요나 비둘기같이 아우파 내가 날아가서 배 아시쿠 아시코나 내가 편히 쉴 것이다 머무를 것이다 그렇죠 우리말로는 이 부분이 내가 날개가 있으면 이렇게 번역이 됐죠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이렇게 했는데 이건 온 말은 내가 말하기를 미 이 텐 누가 리 나에게 주겠느냐 에페르 날개를 주냐 그러면 내가 카요나 비둘기같이 아우파 날개치며 날아가서 배 에시코나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가 날개가 있으면 비둘기같이 날아가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의역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누가 나에게 미 이텔리 누가 나에게 주겠냐 그렇게 되겠습니다 8절 8절 보면 희네 아르히크 내가 날아간다 그저 네도드 파 오프 멀리 날아간다 알린 머물죠 바 미드 바르셔라 광야에 머무르게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 말씀 첫 번째 마음이 막 아플 때 제발 좀 원수들의 소리가 안 들리는 곳으로 일단 가서 좀 피하는 게 좋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9절 이것도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7,8 9절이 같아요 9절은 아히슈아 미플라트 리 내가 소키 쿠스 피난처로 갈 것이다 숨을 것이다 멜우하우스 소아우 강한 바람과 미사아르 광풍과 폭풍으로부터 내가 도망을 가서 좀 숨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좀 숨는 게 좋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는 이제 숨는데 숨어가지고 거기서 하는 기도가 뭐죠 10절은 이게 기도라고요 10절은 보면 발라우 없애버려라 아도나이 그 다음에 없애주여 없애십시오 팔라그 나눠버리십시오 레소남 저희들 혓바닥을 나눠주십시오 키라이티 왜냐하면 내가 보았습니다 하마스벨 리브 바이르 강포 무서움과 잔인함과 리브 바이른 성안에서 분쟁을 보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안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 성안에 나쁜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는데 이 14절에 그 보면 그 원수들이 그죠 아타 베아타 에노시 케 에르키 알루피 그죠 알루피 우 메유다이 그래서 나의 가까운 친구와 동무가 가까운 친구와 동무도 협잡을 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 속해 있는 아주 어려움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야 된다는 거죠 17절 보면 아니엘 엘로힘 아니엘 엘로힘 내가 하나님께 에크라 부르짖겠다 바 아돈나이 호시애니 부르짖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근데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하루에 세번 엘레바 포케르 베 자하라임 아침과 저 엘레브 아침 포케르 그 다음에 자하림 저녁 엘레브 아침 포케르 그 다음에 자하림 정오에 아시하 내가 기도하겠다 베에헤메트 에헤메트 바 이시마크 콜리 내가 탄식하는데 큰소리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기도의 강도를 높이는 거다 기도의 강도 마음의 아픔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아픔이 깊어질수록 기도의 강도를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세상이 악하면 우리의 신앙의 강도를 높이고 마음이 아플 때는 기도의 강도를 하루에 세번씩 와서 부르짖고 외치면 결국은 해결될 거다 하는 거죠 해결된다 기도를 이 10병 기자가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했는지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하셜레크아르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하셜레크아르 예하프카 너의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결론이 그렇게 나잖아요 샬라크 던져버려라 너의 짐을 던져버려라 이게 이제 그 캐스트 캐스트 오프 베드로 전세에 보면 내 염려를 죽게 맡겨라 할 때 내 염려를 죽게 던지라고 돼있잖아요 여기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하셜레카 하셜레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던져버려라 이게 던지다 캐스트 던져버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셜레카 아드나이 예하프카 베후 메카르 켈레카 너를 붙들어주신다 강하게 하시고 로이텐 너에게 주지 않는다 레올람 모트 요동함을 주지 않는다 영원토록 라짜드킴 의인 의인들에게는 요동함을 주지 않는다 24절에 보면 베아타 엘로힘 당신은 베아타 엘로힘 토리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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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뎀은 그 밑으로 내려가게 하신다 야라드죠 리브에르 샤하트 아노셰이 다밈 피 흘리는 자들과 우 미르마 속이는 자들은 멸망의 파멸의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게 하신다 로 예수 예메 햄 베아니 아부타 베카 저희들은 자기 나라의 반도 살지 못하지만은 아니 에브타 베카 나는 주를 의지하겠다 신뢰할 것이다 믿는다 요부분이 이제 결론으로 나겠습니다 아니 에브타 바크 나는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에무나 그 다음에 바타 이런 동사들이 신학 신학에 넘어오면서 Believe, Faith, Believing, Trust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아플 때 슬픔이 막 나를 찌를 때 첫째는 소리가 좀 없는 것으로 가야 되고 두 번째는 막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확 하나님께 염려를 던져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던지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해결해 주실 거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 55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이 10편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잘 따라서 한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신학에는 알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구약을 읽어보면은 기뻐하지 않는 것이 마치 불신앙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마음에 슬픔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슬픔을 이렇게 극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걸로 봐서 굉장히 우리에게 깊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연회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